이 나사 풀린 청와대 사실상 풀린 나사를 조일 드라이버마저도 없는 상황 경호초 직원은 멀쩡한 시민을 복경하고 어정비서관은 만취해서 음주운전이라 특별감찰밤 직원은 주말에 골프나 치르다 그런데도 이들을 강력히 감독해야 할 민정수석은 국회는 안 나오면서 자기 정치에 하느라 SNS나 빠지 이러고도 나락보를 잘 돌아가기를 바란다면 그것이 오히려 도둑놈 심보라는 점을 지적하기에 알 수 없습니다 어제를 챙겨야 할 비서관이 자기가 만취해 다니고 비위를 감찰해야 할 직원들이 자신들이 비위를 저지르는 마당에 조국 수석은 자기 정치나 할애하지 말고 자기 검증이나 철저히 하지 바랍니다 대통령께서도 대회에서 SNS나 하면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로만 하실 것이 아니라 그러시는 대로 청와대 지망 단속부터 철저히 대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